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을 드려요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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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간슬개 그런거 없어요 치점장님 저 우수상은 포상이라도 꼭 해드려야 할텐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르고 주무셨는데 눈가에 주름이 더 생기셨다구요 대체 왜 이렇게 된거야? 환불해줘요 5만 3천 9백원 다시 교환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거야? 저희 무슨 큰 잘못한거 있습니까? 나 째려보는거야? 내가 왜 이딴 개무실에 나가면 살아야지? 내 돈부터 내놔 이 거짓말장애 속이 끊으라 아줌마 정체가 뭐여?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바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빌든가 아니면 짤리시든가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병신같은 불쌍하다 내 앞에서 알짝 놓지 말고 당장 꺼져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사람들 사랑하니 아줌마 드럽게 치사해 죽어버리고 싶어 아아앗 아앗 아앗 한글자막 by 한효정